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발맞춰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속도를 구현한 12기가비트 모바일 디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2세대 10나노급 12기가비트 침 8개를 탑재한 12기가비트 LPDDL5 모바일 디램 패키지를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. 5개월 전 양산을 시작한 같은 용량의 LPDDL4X 모바일 디램과 비교해 속도는 1.3배 더 빨라졌고 소비 전력은 최대 30% 줄였습니다. 이 모바일 디램은 3.7기가비트인 FHD급 영화 약 12편 용량인 44기가비트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정배 삼성전자 부사장은 차세대 디램 공정기반으로 속도와 용량을 더욱 높인 라인업을 한 발 앞서 출시해 모바일 시장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